안녕하세요 송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뮤직빙크를 찾아오게 됐는데 자 이제 저와 같은 대기실을 서고 있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을 가서 만나보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미 언니 뮤직빙크를 만들고 스페셜을 만들고 그걸 알죠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 오빠 유후의 봄노래를 하러 왔습니다 한 소절 하나 둘 셋 넷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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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